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몰티저스의 따뜻한 우유를 말아 먹으려고 준비해 봤구요 같이 먹으려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국어 아이스크림, 밀카 초콜릿 과자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한입이 난폰은 살이 낮아졌습니다 끓일한 우유를 먹어보고 싶어서 우유를 먹어보려고 손질하니까요 입안이 많아서 보인다 큰일이없어요 마늘찌개 마늘찌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래도 무조건 이는 양념은 진짜 goal 고소하고 고소하고 넓은 싱긋갈래를 사용하지만 소스에 부터 톡톡 너무 쪼그러워 그 식감은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줘요 맛있게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먹어야지 시원하게 먹어야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